안녕하세요. 국어를 맡고 있는 최혁춘입니다. 제1년 커리큘럼이라는 소개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볼 수 있는 과정을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서 우리가 기본서라는 교재를 가져가는 수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 이 두 가지가 기본서를 가져가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만든 특수 교재를 가지고 출판된 테마 단가의 교재가 따로 있고 이 내용을 위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쭉 진행을 하는데 각 수업별의 특징을 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본 그림이 바로 기본 이론 그림이었습니다. 이 기본 이론 그림은 보시듯이 기본서를 가지고 하는 제일 첫 번째 수업이 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전체 국어의 흐름을 잡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이 2개월 과정이 걸립니다. 이 과정이 끝이 나면 다시 이것을 완성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심화 이론에서 배우는 내용 똑같은 기본서를 가지고 그 기본서를 완사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심화 이론입니다. 그걸 우리 학원에서는 이런 이름 올인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또는 투앤투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앞에 봤던 기본 이론의 기본서를 완사하는 수업입니다. 좀 더 심도가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다양한 내용과 좀 더 다양한 예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본서 한 권을 다 완성하는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그치면 다시 2개월의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기본 이론 과정 2개월 심화 과정 2개월 총 4개월 과정을 통해서 기본서를 두 번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 이론을 듣고 나면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점수로까지 반영되는 수업을 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수로 반영되는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심화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완성하면서 아울러 같이 병행해서 꼭 들어야 할 수업이 있습니다. 그 수업이 바로 이 문화 특강이라는 테마 특강의 이 특강입니다. 이 특강은 4대 의문 규정을 공부하게 됩니다. 표준어, 맞춤법, 외래어, 그리고 로마자, 물론 이수기에는 또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수기는 표준 발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표준어 규정은 아니지만 표준 화법이라 해서 높임법에 관계된 내용 그리고 맞춤법 내용수기는 띄어쓰기, 또 그 부르기는 문장 부호 같은 이런 어문 규정에 관계된 내용을 다룬 수업이 바로 이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아마 단기간에 점수를 높이 올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단기간에 점수를 높게 맞고 싶어라는 그 친구들이 들으면 참 좋은 수업이 이 수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어문 규정이 관계된 내용들을 싹 다 잡아드릴 것입니다. 이 교재는 제가 따로 만들었고 또 출판되어 있는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 기본이론 그리고 심화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병행해서 들으려 하는 수업이 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론 2개월 과정을 거치고 다시 그 기본서를 완성하는 심화이론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 문화특강을 같이 들으시면 4개월에 기본서를 두 번 돌리고 또 이걸 한 번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이 점수, 80점대 이상의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암기 과정도 좀 필요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충실에만 잘 따라오시면 아주 단기간에도 이 정도 이상의 점수를 늘 유지하면서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사실 국어의 여러 기본세의 파트 중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두 번 돌렸지만 선생님 저는 여전히 이 부분이 좀 잘 안 돼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테마로 다시 쪼개는데 저는 기막힌 테마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의 수업을 합니다. 하나가 이겁니다. 기막힌 문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기막힌 한자입니다. 또 하나가 기막힌 지문입니다. 그래서 기막힌 테마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막힌 문법. 선생님 문법하고 아까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4대 어문규정 맞춤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부하는 파트인데 이 문법은 순수 이룸법 소위 말하는 형태소, 파생어, 합성어, 혼문장, 견문장 이런 것들 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수업이 이 수업입니다. 소위 앞에 봤던 문화할 수업하고 이 문법 수업이 끝이 나면 언어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국에서 20문제 중에서 언어 파트의 문제가 못해도 한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좀 심한 경우는 50% 이상의 문제의 출제를 보이는 연도도 있었습니다. 가령 2017년도 두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두 번의 시험에서 상반기, 하반기,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총 4번의 시험이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거의 평균 8문제에서 11문제까지가 나왔습니다. 이 파트 문법과 아까 어문규정에 대한 이야기. 2018년도 역시 작년도에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 역시 거의 차이 없이 비중은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중 이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0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참 희한하기도 10문제 다 맞힌다고 50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수만 잘 관리하면 희한하게 80점 이상을 늘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어의 완성이 이 문화를 수업하고 그리고 바로 이 기막힌 문법 특강을 통해서 언어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기본소를 돌렸지만 선생님 저는 언어 이외에 또 이 부분도 좀 취약해요. 사실 또 제일 많이 의료하는 파트가 한자 파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한자는 한 두세 문제 남아요. 그런데 이 두세 문제를 다 틀려서는 기분 좋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은 그렇습니다. 합격과 불합격만 구분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80점 맞고 떨어지나 20점 맞고 떨어지나 떨어져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합격 컷을 넘기는 점수가 의미 있는 점수이죠. 그래서 최소한 85점 이상 정도는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세 문제를 다 틀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세 문제 중 한두 문제 정도라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한두 문제를 위해서 하는 수업이 이 수업이에요. 그러나 그 한두 문제가 사실은 당락을 결정짓죠. 그래서 이 수업도 참 중요한 수업이고 또 학생들이 이 부분을 또 제일 많이 의료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막힌 테마로 설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이런 식의 어떤 비교에 부딪힙니다. 국어는 암기를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파트가 있고 암기 못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지문을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기복이 생길 수 있고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 바로 그게 지문이죠. 바로 문학과 비문학 지문입니다. 물론 지문은 암기에서 문제를 푸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거 틀려버렸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쭉 하다 보면 경륜이 쌓이면 언어 완전 정복됩니다. 한자 어느 정도 정복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이없이 읽기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늘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마지막 시험 막판에는 시험이 임박해지면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 지문만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맞는 테마가 기막힌 지문 테마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기막힌 문법 기막힌 한자 기막힌 지문 이 세 가지가 제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커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기본 이론 들으시면 심화 이론 아까 투엔투로 말씀드렸죠. 그 수업 들으시면서 무능할 특강을 꼭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단계가 끝이 나면 기본서를 두 번 돌렸으니까 또 기본서를 한 번 더 돌리면 지루할 수도 있겠죠. 기본서를 세 번 연속 듣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 기본서 중에서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을 테마로 선택해서 테마로 구분해 들으십시오. 들으시면서 무능할 특강은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의 끝이 날 수 없는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무능할 특강과 함께 기본 테마 중 취약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이 과정만 밟아도 사실은 6개월 과정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원은 학원 커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험 모드에 접어듭니다. 그 시험 모드가 이겁니다. 바로 단멸 문풀 기출 문제예요. 이것이 11월 달 12월 달 두 달 과정을 통해서 하는 수업입니다. 먼저 기출 문제를 잡지한 것입니다. 출제의 추이를 아셔야 공부의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단원별로의 테마가 다시 들어갑니다. 문제풀이죠. 이것이 1월 2월 과정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되면 전체 20문제 전 영역을 다 아우르는 20문제의 문제풀이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실전 동영해서 이 수업이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을 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의 정리가 되어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본 과정을 충실히 좀 밟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만 밟으면 기본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소형은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단계 기본 이론 2단계 심화 들으시면서 문화할 특강 들으시고 그 이후에는 문화할 특강 관계 테마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려서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학원 커리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될 것입니다. 됐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지금 이제 여름이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원 시기는 사실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학원 시기는 3개의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7, 8과정, 90과정, 11, 12과정이 끝이라면 바로 내년이 시작됩니다. 사실은 내년 1월달 정도는 기본적으로 실전 연습을 위한 문제풀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온전히 이론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번의 과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계획을 잘 세우셔서 12월달까지 모든 기본서를 통한 이론적인 정리는 다 끝낸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계획 잘 세우십시오. 의용부의하면 바로 내년이 바로 옵니다. 그러면 다시 내년 상반기를 제대로 못 넘기면 다시 1년의 공부기한이 더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계획 잘 세우셔서 수업을 잘 들으시고요. 따로 오시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수업을 통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의 1년 대충 흐름이 일화하다는 말씀만 제가 간단히 이것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부족한 것들은 학원에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다시 제가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1년 커리는 대강이라도 마무리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